입력하지 않으셨습니다. 먼저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지역이 경상남도 거제시이면 1번 이외 선생님의 현재 나이가 만으로 18세 이상이면 1번 17세 2 선생님께서 현재 지지하시거나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정당이나 단체는 어디입니까? 국회의석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들 죄송합니다. 선생님께서는 이번 조사의 대상이 아닌가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